고춧가루 아 오늘은 ASMR 컨셉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단체 인상을 드려볼게요 시작 뉴스 스타드형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바이바이 바이바이입니다 내일 먼저 드려볼게요 네 이달의 소녀 아홉 번째 멤버 이달의 소녀 네 이달의 소녀 10번째 멤버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11번째 멤버 고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12번째 멤버 올리브영입니다 저 다들 잘 들리시죠? 감사합니다 식사 안가셨네요 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음악방송 1주차를 많이 했잖아요 네 다들 잘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네 진짜 소금을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해줘요 저는 일단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뭔가 TV에 나온다는게 약간 느끼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카메라 찍은 것도 되게 어렵다고 들어서 되게 독도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이 응원을 마치고 한번 여러분 해드려서 한번 한번 가르쳐요 역시 역시 저는요 일단 저도 긴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죽지 마세요 네 네 카메라는 전면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카메라는 처음에 종랭이 진짜 이렇게 밑에서도 뭐 움직이고 위해서도 움직여가지고 되게 솔직히 좀 정신없었는데 저 그래도 첫 번째 지나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인사하세요 와우 네 저도 이제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좀 어렸을 땐 긴장을 안하는 편이었는데 크다보니까 더 긴장되고 떨리더라구요 네 그래가지고 카메라도 제대로 조금 조금 아쉽게 못찾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여러 번은 아니지만 조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떨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직하지도 있어요 네 진짜 안녕하세요 츄우씨가 나중에는 지니집도 보더라구요 네 지니집이 좀 보이더라구요 응 응 응 저도 이제 난 세 번? 네 번? 세 번인가? 세 번은 세 번 밖에 안했지만 뭔가 해보면서 어 뭔가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빨간색을 찾는게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팬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죠 감사합니다